네 토요일 아침 꽃밭에 나온 우리 송아지들입니다 자 우리 루시 풀 뜯어먹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샤넬 다음에 우리 덕순이 맥스 또 덕순이 덕순아 다음에 에코 에코 지금 코스모스 뜯고 있어요 에코 다음에 우리 덕순이 샤넬 루시 샤넬 루시 맥스 샤넬 루시 풀먹고 있어 구찌 아니 우리 맥스 우리 에코 샤넬 구찌 샤넬 루시 우리 아이들 오늘 또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땡